안녕하세요 버터야 입니다 아 오늘 오늘 무슨 요일이죠 또 잊어먹었네 아 오늘 금요일이네요 벌써 4월 8일 이야 대박 무슨 시간이 40km로 가네요 진짜 50살 되면 50km 60살 되면 60km로 간다더니 진짜 저는 이제 40km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눈 깜빡하면 그냥 하루지나 하루지나 와 벌써 4월달이에요 원래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모든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적당히 맞추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빨리 갑니다 아 그리고 어제 또 댓글 보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처지에 뭐 약간 이제 일이 필요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임대비용 지출비용 들어가는 부대비용 다 들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사람 장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거기서 더하기 빼기 하시면 돼요 정확한 수치는 뭐 뭐 회사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거지 제가 뭐 상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게 이렇다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절대로 제 말을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되는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맨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시려면 마음가짐을 아 내가 과연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나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거를 고민을 하셔야지 아 이거 한달에 가서 이거 500 못 벌면 어떻게 해 뭐 300 못 벌면 어떻게 해 뭐 600, 700, 800 그건 말도 안됩니다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때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라니까 뭐 까짓 거 뭐 하면 되겠지 절대 안됩니다 그런건 그냥 아예 지워버리세요 하고싶다 몸부터 만들고 오세요 몸이 우선입니다 뭐 무슨 뭐 운동했다 온 사람 뭐 했다 온 사람 며칠하고 관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자기 관리가 안되면 그 전에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과거는 과거일 뿐 네? 개그콘서트 옛날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거 생각하시고 옛날 생각하시고 덤비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이 몸 자체가 적응이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회사일 하시다가 갑자기 노동일 하려고 그러면 몸이 적응하겠습니까? 못하지? 당연히 못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힘들어 그런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거니까 그냥 힘든거다 이건 힘든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든거냐 얼마나 힘든건지 그게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몸부터 걱정을 하시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터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일을 하면서 진짜 좋은게 뭐냐면 정말 먹고 싶은건 다 먹어도 살이 1도 안 찌거든요 정말 다이어트에 이만한 일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6시부터 전 5시에 일어나는데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저녁 5시 늦으면 6시 진짜 늦으면 7시까지 그 시간 12시간을 꼬박 움직여야돼 진짜 기계차 기계 돌아가듯이 사랑하는 내 이 붕붕이 내 이 포터와 함께 봉고와 함께 12시간을 움직여야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소비가 되겠죠 몸이 배도 안나오고 오히려 먹고 싶은거 많이 먹고 그렇게 해도 자고 일어난 배가 그냥 쏙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막 배에 막 복 끝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될거는 먹고선 바로 자면 안되죠 바로 자면은 영육성 식도염인가 막 그런거 생기고 막 소화 기간에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는 하시면 안되고 그냥 잘하셔가지고 조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다 되고 주무셔야죠 그래야 잠도 푹 자고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한게 잠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이 호흡하는거 그런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숨 쉴때 입으로 안쉬고 습관적으로 코로 숨을 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이 먼지가 걸러지면서 폐로 들어가는 입으로 했을때는 안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 숨을 많이 쉬어요 그래야지 습관적으로 코로 숨을 쉬다보면은 이게 몸이 더 좀 더 좋아지는거 같구요 이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얘만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가 단기간에 좀 살을 좀 빼고 싶다 돈도 벌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쓸데없이 헬스장 가서 돈 내고 막 운동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하세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가 아 나는 도저히 몸이 좀 다쳐주지 않아서 뭐 버겁다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한 150개 200개만 이제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장이 물량을 이제 어느정도는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한 200개 정도에서 이제 솔직히 성인 남자 200개면 아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시간 지나면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웃으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양인데 그것도 이제 사람 신체의 능력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못한다 그래서 잘못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몸이 진짜 힘들고 약하고 하는데 일은 하고 싶어 그러면 개수를 좀 줄여서 해야죠 그냥 어느정도 줄여서 하다가 겁나 많이 먹고 진짜 막 맨날 라면을 하루에 10개씩 먹고 막 몸 이빨이 막 건강하게 막 풀려 아 라면이라고 얘기한 거 저는 라면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몸을 막 덩치를 풀려서 일을 막 만들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때 막 개수 늘려가면 돼요 근데 개수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어 날씨가 더우니까 물 안 먹는 사람도 계속 물 먹잖아요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은 개수보다는 어떤 이제 구역 내가 하고 싶은 데가 아파트다 아 나는 아파트 기다리는 거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전혀 생각 그런 게 없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아우 난 진짜 씨 이건 못하겠어 이건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되겠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조금만 하시면 되죠 어쨌든 살을 빼고 싶다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다이어트 한 한 달에 5kg 세 달에 10kg 보장합니다 진짜 이거 이거 하고 만약에 살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뭐 신체에 뭐 문제 있어 어디에 문제 있으니까 그게 살이 안 빠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해대는데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죠 아 근데 저는 오늘 아 맞다 어저께 어저께 제가 350개 들고 나가서 정확하게 5시 반에 끝났습니다 5시 반에 끝났고 아 빡셌어요 진짜 엄청나게 뛰어다녔고 물론 이제 양이 많아서 상차를 좀 일찍 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내가 첫집이 왜 늦었나 했더니 350개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많이 실어서 늦은 거네요 참 그랬구나 생각을 못했구나 하하하 근데 저는 진짜 독호다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릴 듯 어울릴 듯 못 어울리고 참 마음을 내줄듯 내줄듯 안 내주고 그냥 내 와이프랑 내 새끼 뭐 새끼들이야 뭐 진짜 저는 진짜 그냥 우리 와이프를 제 하나 남은 친구 하나 남은 친구라고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뭐 그거 뭐 왜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은 친구들도 하나둘씩 하나둘씩 이게 연락도 안 되고 뭐 멀리 떠나고 하늘나라 간 친구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는 이 제가 이 이거를 하는 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알려드리기 보다 그냥 같이 소통하면서 그래서 아빠잖아요 가정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든 거 그냥 여기다 털어놓고 그냥 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든 거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뭐 부모님한테 가서 뭐 일를 거야 아니면 뭐 와이프한테 가서 또 얘기할 거야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친구가 많이 없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일단은 저는 또 음주 가물을 안 좋아합니다 노래 같은 거는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는 또 뭐 근데 술먹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술자리를 그리고 이제 또 담배도 안 피니까 같이 아침에 뭐 담배 한 대 피면서 뭐 얼굴 맛댈 그것도 없고 내가 담배를 안 피는데 그 자리 가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렇다고 뭐 피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당연히 그냥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술도 안 마시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없고 꼭 술을 먹어야지 뭐 사람이 뭐 속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큰 의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 하나 둘씩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살면서 하지만 내 옆에는 든든한 내 와이프가 있고 내 와이프가 또 나를 또 많이 챙겨주고 하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라구요 그냥 70살까지 물나르다 죽을라구요 아직 뭐 25년 남았는데 설마 인생이 뭐 25년 동안 변하지 않겠어요 난 그냥 무조건 25년 동안 할 거니까 참 참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을 공감하고 진짜 이제는 이제는 절대로 욕심부리지 않는 삶을 지금 이제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제가 뭐 뭘 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냥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돈 벌려구요 근데 어쨌든 아이씨 또 딴 얘기 안 나 이런 얘기 하냐 근데 어쨌든 이 근데 아 이 우리 일이 이 허리 안 좋은 사람은 또 못해요 허리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마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 이거 했다가는 허리 작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코어를 잡는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 때 코어를 쓰고 코어의 힘으로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코어를 써서 물을 들고 되게 간단할 것 같고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코어에 힘 들어가서 하루종일 코어에 힘 주고 다닌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도 이 어깨뼈랑 날개뼈랑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근데 물든다고 힘 다 축 빼가지고 그냥 어깨까지 축 늘어트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견갑 이 어깨 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끝까지 다 갑니다 뭐 엘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와요 항상 준비 자세를 딱 하고 마음의 가짐을 먹고 마음 가짐을 다짐을 하고 힘을 탁 줘서 잘 들어야 되거든요 사람 보며 한 방에 딱 망가지질 않아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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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기계가 하루 아침에 탁 서버리잖아 무름무름무름무 하다 확 서고 그게 그게 전조 증상이 있고 처음이 이제 망가지려고 막 폼을 잡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게 탁 멈춘 거예요 지금 요새 며칠 막 한시간 일찍 일어나고 막 땡기고 어저께 좀 무리했더니 몸이 쬐깍 피곤합니다잉 300개까지는 괜찮은데 350개는 진짜 힘들어 그리고 또 아 오늘은 오늘은 280개예요 280개여서 조금 열심히 해갖고 빨리 끝나고 병원 좀 갈라고요 병원 가서 오늘은 이 손가락 테라피 손가락 테라피 아세요? 이렇게 샥 담가가지고 하는 거 그것 좀 해갖고 손가락 좀 마사지 좀 해줄까 합니다 내 손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 같아서 손한테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오늘은 그럴 계획입니다 아 씨 아 면도 이거 그때 자르고 또 안 자른 건데 이거 한 10일 길른 건가? 아 제가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쇠도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이에 맞지 않게 쇠도기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면도를 못해요 근데 다행히 아주 다행히 털이 잘 안 나요 이 정도 자라려면 한 10일 일주일 정도 길른 거예요 지금 제가 제가 참고로 면도기를요 제 와이프가 사준 면도기를 한 15년 썼어요 그 전기 면도기를 일본 애들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면도를 거의 안 하니까 면도가 이게 날이 닳지 않아요 진짜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면도를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할 때가 됐나? 아니야 한 2주 정도 1주일 더 길르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면도기만 됐다 하면은 여기가 그냥 막 우둘두둘 막 올라오거든요 환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걸 못해요 면도를 아 너무 짜증나 나 진짜 털 기르는 거 싫은데 근데 털이 안 나니까 뭐 어떻게 이거를 다 자주 할 수도 없고 하면 할 때마다 여기가 이거 쇠도 알레르기 때문에 못하니까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막 털 많이 나서 면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고통을 모를거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이럴거야 근데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심해서 진짜 괴로워요 진짜 괴롭다 못해 막 어쩔 때는 이거 막 따가워서 막 리더맥스 연고 막 바르잖아요 막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 제가 이 아침에 그냥 저녁에 막 편집하고 막 노래 붙이고 막 그렇게 해갖고 영상 하는 거보다 그냥 저같이 이제 이렇게 출근하고 상차하러 가는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간에 그냥 제가 빨리 올려갖고 그냥 보시면서 하루 시작 즐겁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뭐 영상 해갖고 음악 뭐 하고 뭐 멋지게 뭐 깔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냥 전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같아서요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뭘 알려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이야기 나의 이야기 뭐 그냥 소통 뭐 이런 것들 그냥 내가 힘든 거 여기다가 풀고 그러고 하러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 막 욕하고 막 시고 이 새끼 저 새끼 또 혹시 알아? 또 그 사람이 또 이거 보고서 아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또 전달이 될지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아 그럼 오늘 이 오늘은 뭐 상차도 잘 끝났고 일도 잘 됐고 날씨도 좋고 아 아 근데 뭐 하품이 자꾸 나오는 게 진짜 피곤한가 봅니다 이거 진짜 지금 신호야 진짜 신호야 이거 오늘은 후딱 돌리고 집에 가서 푹 쉬겠습니다 아 아 일찍 자고 오늘은 그냥 가끔 손가락 병원만 갔다 와갖고 아주 그냥 실컷 자야겠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안전운행 하시고요 기분 저렇게 하루 응? 시작하시고 화가 나도 참으시고 아 제가 진짜 이거 하면서 어저께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냥 화를 시켰어요 이제는 화 안 낼라고 정말 진짜 화가 나도 뭐든지 항상 그냥 참으려고 웃으면서 지나가려고 내가 화가 나서 막 진짜 뭐 팔족팔 찾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일이 더 안 돼요 진짜 내 일이 내가 막 꼬여 일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일 안 꼬이게 하려고 그냥 아 네 예 아 그냥 이러고 말 거예요 이게 좋아요 살아보니 이게 좋습디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겁게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식사 하시면서 뭐 술 좋아하시면 통닭에다가 삼백 한잔 하시면서 푹 주무시고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 워터야였습니다 빠아